어르신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? 행복이 없어요. 왜요? 왜요? 저희가 오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. 저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. 하나 둘 셋 넷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기분 좋아지셨어요? 그래요? 이것도 드세요. 드세요 드세요.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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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힘을 힘을 좀 줄까요? 대박이다. 이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주자. 그래요?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크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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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야 우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사람이 있네요 베트남 최고의 웃음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? 저 속상 웃겨드릴까? 웃기실게 신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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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건너가 뭐 있지 않을까? 건너가면 더 없지 않을까요? 베트남 우와 저 지금 지금 마지막에 있는 베트남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트남 아 아 진짜 아 부끄러워 하시네요 아 아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담날농 남마농 남마농이시구야 한국 한국 알아요? 한국 한국이야 어 한국 알아요? 한국 가수 알아요? 한국 가수 어 누구 알아요? 유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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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은데 한국 드라마 뭐 좋아해? 김따 김따 김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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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에서는 김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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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떤 여수는 남지? 베트남 최고의 여수는? 글쎄요 야 이게 계단인데 이게 어? 비탈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100 200개 되겠다 200개 그쵸?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고! 하나 둘 셋 셋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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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럼 뭐라도 베트남의 웃음을 담아가죠 베트남의 웃음을.. 그니까요 베트남 석상의 웃음 아.. 또 무슨 웃음이 있냐 뭐라도 웃음을 담아가자 그러니까요